다시 한 번 자, 현승은 다시 한 대가 아니야 자, 현승은 먼저 하나, 둘, 셋 탁! 견뎌입니다! 어우, 저 이걸 알았네요 하이! 이렇게 씁니다 괜찮죠? 어? 오! 자, 정리란! 정리란! 세계 순위로! 자, 고등으로 하면 돼요 하하하하하하 너무 좋아요 다운도 하나 둘 셋 역도 정답 정답 3대 1호 국인팀의 승리 네 궁금한 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봅니다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갈등과 고민상황들 그럴 때 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부모님들이 맞춰보는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우리 장호 씨는 저 막내들 도웅 군의 그 마음을 평소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여덟 살까지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아홉 살 되면서부터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헤드폰을 자 아유 아주 댄스음악이 나오네요 완전 댄스음악이 나오네요 댄스음악이 나오네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살짝 틀려봤는데 댄스음악이 나오네요 문제 주세요 네 100점을 받으면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아빠 100점을 받았는데도 장난감이 비싸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운이는 어떻게 할까 1 그럼 그렇지 하며 쿨하게 포기한다 2 사준다고 할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한다 3 약속을 어겼으니 나도 다시는 공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4 조금 더 싼 장난감으로 다시 협상한다 5 눈에는 눈 2에는 2 앞으로 아빠 생일은 절대 챙기지 않는다 네 자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아빠입니다 100점을 받았을 때 스피커 낮춰주세요 사실 8살 때까지는 그냥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9살 때부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이가 계속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해요 이게 아니면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하면 아빠 뭐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아까 우리 혜원씨 얘기했잖아요 리 위원장이 딜을 한다고 9살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?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아이들하고 그걸 배운 거 같아요 먼저 배운 게 협상이에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아이스크림 같으면 포기 안 할 텐데 언니 분은 어떻게 할 거 같아요? 저는요 그냥 단식 투쟁 단식 투쟁 사줄 때까지 단식 투쟁 단식 투쟁 왜냐면 왜냐면 아빠가 제가 불쌍해 보이면 그냥 포기하고 사줄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? 네네 근데 운줄이 너 아빠가 볼 때는 너는 협상할 거 같아 딱 저 나이가 협상할 나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니가 장난감은 포기하지 못하라군요 시우군은 어떻게 할 거야 시우군 저는요 어 쿨하게 포기한다 오 쿨하게 포기하는데 뒷모습은 굉장히 좀 철연해 보이고 쓸쓸해 보여요 그게 또 의심의 작전이에요 또 우리 때는 사실은 뭐 바닥에 눕든지 아빠한테 엄청 두들겨 두들겨요 우리 유빈이 형은 어떻게 할래요? 저는요 3번이랑 5번이요 아 3번이랑 5번 5번 무섭다 얘는 이 우와 3번도 무서운데요 아빠 생일 때가 챙기잖아 왜냐면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저도 아빠가 원한 걸 챙겨주지 않을 거예요 협상이야 협상인데 공부 안 하시다고 제가 봤을 때 유빈이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단식 투쟁은 절대 못 할 거예요 아 단식 절대 못 그래도 단식 투쟁은 안 하겠죠 자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하면 둘은 셋 셋 감사합니다.